자 안녕하세요 관찬휘원장입니다 이제 연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셨을 때 충치검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왜 다른 말을 하느냐 치과사들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상한극을 좀 만들어서 좀 빙의를 통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즉 3가지 정도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환자가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충치도 이렇게 작은 충치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딨죠 여기 보이죠 여러분 사진이 보이긴 하세요 갈색 줄 조금 간거 있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뭐라 설명이 돼 있냐 어 지금 안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손님을 생각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님이 되어선 안된 거죠 근데 환전 불안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예 자 여기서 일단 첫번째 상황이고 이거 자 두번째 상한거 자 두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자 식이 착색 수준의 수치 다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환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거 그래서 이 뭐 보통 이제 착색 충치라면 충친데 색깔이 어때 갈색 내고 침착된 건데 다른 치과에서는 16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은 야 6개월마다 정기검사 지켜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거 사실 지켜보는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걸 갖다가 이런식으로 즉 치과 의사가 환자 자기가 환자라면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손님이었다면 지금은 환자가 되는거죠 진짜 그럼 이제 환자들도 오해를 하세요 뭐라 돼 있냐면 아 이거 충치를 갖다가 더 키워서 하려고 하는 걸로 오해했어 라고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댓글도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잘 안맞네요 예 음 이렇게 댓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과 그니까 환자가 될 때에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세번째 자 환자 우리가 오신 치과에 오신 환자를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진단은 이렇게 되는거에요 어떻게 된다구요 이렇게 어 뭐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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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잘 안되네요 이렇게 5년동안 지켜보면서 닦고 충치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시꺼먼 것도 있잖아요 저 이것도 5년 내내 닦아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에요 실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댓글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치과 선생님 댓글에 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내 가족이라면 예방적인 치료 조차 하지 않는다 예방적 확대를 한 편을 쓰는데 사실은 예방적 치료도 조차 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는게 되게 좋구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좋은 치과 소리를 듣냐 아니에요 가끔은 돌파리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돌파리다 또 이렇게 여기 댓글도 뭐냐면 남동을 피운거에요 환자가 그러니까는 충치가 없는걸 없다 얘기했더니 뭐야 하면서 경찰관까지 부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거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환자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치과에 근데 축치 치료하러 저쪽에서 뭐 진짜 10개를 300만원 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300만원 얘기했는데 여기 왔더니 없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 치과사가 돌파리인가 아니면 뭐 나를 갔다가 뭐 뭐 내가 뭐 돈 없다고 치료 안 해 주려고 그러나 아까 어떤 분 얘기 들었잖아요 아이 충치를 갖다 키워서 돈 벌려고 약간 이제 욱하는 마음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남동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세 가지 상황을 보셨습니다 조금 쉬울게요 어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 되요 수동 수동 편집 음 오늘 세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 내가 손님을 갔을 때는 겁주는 거에요 두 번째는 정말 환자라 생각하면 아 이런건 아내 되니까 6개월 에서 생명 어 뭐 1년마다 검진 합시다 라고 하고 정말 가족까지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5년씩 지켜보면서 정말 충치를 갖다 해야 될 충치야 안 해야될 충치를 갖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어 환자에게 정말 위하는 거죠 그래서 우 치과 의사들은 게 작은 충치도 쉽게 말하면 안 한다고 댓글을 달고 있어요 에 미리 하는 건 다 불화 에요 몸 불화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돌파리 라든지 아까 어둠 잔한 뭐 좀 오해 살 때가 있어요 뭐 크게 되면 니가 돈 벌라고 또 이렇게 남동까지 벌어진 일이 빌비지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다른 치과 두 군데서 뭔지 점 200 300 나왔는데 저 혼자 없는데요 이제 a c x x 같은 놈 하면서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나이 아마 연배 2분형 비슷하겠네요 저 2분 정도의 연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연배가 많은 남성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욱해 가지고 저희는 치과는 돈 버는 데요 여기가 무슨 자선 사업소가 아니에요 사실 충치가 있으면 있다 그러고 어 치료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있는데 아이씨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치과에 가서 가족 가치는 대접 못 받더라도 환자처럼 대접 받으셔야 되잖아요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제발 치과는 두 군데 정도 가라 그래서 어 왜 좋은 선생님도 계실 수 있다 다 나쁜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두 군데 가라고 하니까 경련을 이렇게 선생님인데 부신 부신 조장이 아니죠 어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을 때 옆에 다음 꼭 가셔야 된다 그래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선생님들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치과는 반드시 두 군데 가십시오 최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하를 지킬 수 있는 세상에 노페인 노게인 영어하면 안되는데요 노페인 노게인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고요 내 건강은 더더군다나 노력 뭐 고생 없이 얻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시점 어 좀 연기력이 많이 딸리지만 상황 3가지 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전달하는 게 게 미숙하지가 편집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죠 프리즘 이란 금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연결해서 막 손 이렇게 찍고 움직이는 거 다 보일 겁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아이고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